아아아아 너와 소원의 질국도 이끌 수 없다 너 하늘이 그날 너와 함께이 그날 들었어요? 들었어요? 진짜 헷갈린다 석훈 씨 들었어요? 진짜 헷갈린다 석훈 씨 들었어요? 나도 나도 뭐 뭐야 뭐야 아니 잠시만 이거 맞아 아주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계속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 말린거잖아 접근 좋아 어디입니까? 나와 손끝이 맞닿을 그 순간 아니면 너 하나 낼 그날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 거야 나냐 너냐 키 뭐야? 키 뭔데? 이거 아니면 없어 저는 너와 손끝이 맞닿을 그 순간 너 하나 될 그날이 어? 너라가 아니고? 그렇지 그러니까 나가 아니라 너다 근데 지금 소연 씨가 그 큰 머리를 기우뚱기뚱하게 근데 이게 포인트가 너랑 나 함께잖아요 근데 너너함께는 아닐 것 같아 너너함께는 아니다 그러면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 좀 힘드니까 안 했잖아 아니면 저 에러야 있고 아니 왜 한혜 자 여러분들 한혜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한혜의 공식 발언 한혜 갤를루 웃을 준비하고 자 놀토의 주치의 잠깐은 주치의 아주 또 큰 웃음 주려고 지금 웃기려고 적은 건 아닌데 진짜 이렇게 들렸거든요 제일 마지막 줄에 한번 뛰어 주세요 벌써 재밌다 한혜 봤어 봐 마지막 줄 함께 있구나 함께 있구나 진짜로 내가 웃겨 한혜야 내가 웃겨 내가 웃겨 진짜 아우 아니 마지막에 그날이 아니고 야 기가 막히다 쟤도 브레이크가 이음도 맞고 그날처럼 들은 함께 있구나 이렇게 딱 정리하시더라고 자 자신과의 싸움꾼 이석훈 씨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이석훈 씨 정답준으로 갑니다 너 하나가 그 너 지금 계속 팬의 입장에서 너와 나 내가 함께 그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그 사람의 상황만 묘사하는 거지 굳이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한혜가 밀어붙였던 함께 있구나 는 없는 거죠 함께 있구나 함께 있구나 함께 있구나 아 진짜 나중에 깜짝 놀랍니다 자 불러 주세요 너와 손끝이 맞닿을 그 순간 너 하나 될 그날 하나 될 그날 또 켰어 또 켰어 함께 일 그날 또 켰어 또 켰어 또 켰어 또 켰어 제발 푸시 너 나 진짜 배고파요 어? 차라리 맞아라 진짜 함께 있구나 아니야? 자 결과는 함께 있구나 보여주세요 맞는 말이 함께 있구나 함께 있구나 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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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안 바랬어 대박이다 안 바랬어 안 바랬어 너 너 너 너 너 함께 있구나 자 화면 만나보시죠 함께 있구나 들어봐요 있구나 어우 어려드리네 잘 너 하나 너 하나 함께 함께 아니 구가 아니라 규야, 규 함께 이 기훈아 아 기훈아 규 날 빠진 것 같네 아 귀여워 할게 이 기훈아 야, 나 할게 있긴 해 그리큐네 그리큐네 자 하노 해물 전공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